여러분들 굉장하죠? 아 나 요즘 그 승헌스라는 유튜버 분이 있거든요 그분 닮았다는 소리 되게 많이 들어 굉장하죠? 승헌스 내가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좋아하는 분입니다 이제 간다, 간다, 간다 굉장하고 이 허벅지에서 느껴지는 고통 아이고 이름해라 이름해라 굿모언 굿모언 인 인 왜 난 그분 되게 매력있지 않아요? 난 되게 좋은데 그런가? 저의 여행을 인지 그는 저녁 에 인지리로 인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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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줄어들려 자! 사생각 시간이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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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 딱 보면서 이거는 본방송을 챙겨가야겠구나 딱 느꼈어. 본방 사수 없다. 아주 우리 신누나랑 매형 때문에 아주 내가 우리 우리 저를 이제 보낼 거예요. 네. 재미. 너무 너무 재미있었어. 나는 나는 그 차파국 님이 너무 좋아. 뭔지 알죠? 차파국 님 이 피라미드 꼭대기에서 이렇게 하는 거야. 너무 좋았어. 그냥 그 목소리 너무 좋아. 아 그리고 나 난 김지영 선생님을 되게 따라하고 있던데 김지영 선생님 되게 은근 어려운 거 알아요? 여러분들? 은근 어렵습니다. 하아 네. 마치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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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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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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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해봅시다.